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증건선의 생물학적 질의 치료와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전주대장입병원 중증건선 아토피치료전문센터 남현민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하루 종일 각질이 떨어져 전염병으로 오해받는 건선. 특히 상태가 심각한 중증건선 환자는 20%인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치료의 어려움으로 이중보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 산정특례 질환 지점으로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남현민센터장과 함께 중증건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건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건선이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선은 홍반서 인설이 동반된 구진 형태나 판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만성적인 질환으로 다유전자성 면역학적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선의 유병률은 0.1에서 한 3%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인종과 기후, 질의학적 위치에 따라서 많이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인에게 유병률이 많이 높게 나타나고 질의적으로 위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1% 내외로서 일반적으로 0.4에서 0.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건선 환자의 환불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 보고 아토피인 줄 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선이나 아토피를 두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건선과 아토피 피부염을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건선 피부를 건선으로 오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선과 건선 피부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선과 건선 피부, 지성 건선할 때도 건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건선 피부는 피부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체외각층인 각질층의 수분이 10% 이하일 때를 말하는데 이상적인 건강 피부가 되려면 각질층의 수분이 항상 30% 내외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피부 장벽 기능이 이상과 면역체계 이상, 그다음에 유전적인 및 환경적인 요인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중에 피부 장벽 기능 이상에서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흔히 건선 피부랑 혼동하시는 것 같고 건선과 아토피 피부염은 전형적인 병변들로도 외관상과 호발부에 따라 쉽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 애매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진단 기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간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선이라고 하면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피부 질환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건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관절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 비만, 염증성 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른 장기들까지 침범할 수 있는 전신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하고 자살 충동감 등의 정신 건강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건선도 혹시 초기, 중기, 말기 이런 것처럼 좀 중증도를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중증도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지는 않고요. 건선은 이제 보이는 거에 피부 병변에 따라서 중증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증도를 객관화시켜서 수치화시키는 점수가 파지스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선 병변을 그 홍반이 얼마나 심한지, 두꺼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인설, 각질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0점에서 4점으로 나누고 두경부, 팔, 몸통, 다리로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부위가 얼마나 침범을 했는지 0에서 6점으로 다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10점 이상이 됐을 때, 그다음에 체표 면적을 10% 이상 침범을 했을 때 중증건선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표 면적은 쉽게 말해서 손바닥과 손가락이 체표 면적 1%거든요. 이게 10개 이상 면적을 차지할 때 체표 면적을 10% 이상으로 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건선에 대해서 많이 밝혀졌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부분들이 밝혀진 건가요? 최근에 10년간 발생 기전이 가장 많이 밝혀진 피부 질환이 건선입니다. 현재는 거의 밝혀졌다고 해도 모방할 정도입니다. 최근 연구된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선은 건선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를 가진 분들에게서 생깁니다. 그중 평생 건선 발생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유전자를 발동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 심한 감염, 특히 편도염 또는 심하게 외상을 입었다든지 등으로 그 유전자를 발동하게 되면 진피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여러 가지 면역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물질이 점차 표피를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종 겉으로 보이는 여러 건선과 관련된 피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전시 면역 이상 반응으로 생기는 질환인 거죠. 면역 과잉 반응인 겁니다. 이게 피부에 나타나게 되면 건선, 관전에 발생하게 되면 건선 관절염, 장점막에 발생하면 염증성 장질환의 한 원인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면역 관련 세포 중에 티헬퍼 17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건선 발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밝혀졌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 쉽게 표현을 해서 포포로 비유하자면 23번 면역물질에서 17번 면역물질로 전환되는 것이 건선을 발병시키는 핵심축이 되어서 현재는 이 면역물질을 차단시켜주는 약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 환경적 소인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요? 유전적인 소인도 분명히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란 쌍둥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선이 함께 발생할 확률이 거의 35에서 73%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일란 쌍둥이도 20%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일란 쌍둥이가 일란 쌍둥이에 비해서 건선이 발생할 확률이 두세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아 유전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 쌍둥이에서도 일취율이 100%는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걸로 보아 건선이 다 유전자성, 다 인자 질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국내에서는 25% 정도에서 가정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행한 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건선이 다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건선이 걸릴 확률이 41%, 한쪽 부모만 있으신 분은 14%,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건선일 경우에는 다른 동기에 나타날 확률이 6% 확률로 발생한다는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건선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전적인 치료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법, 이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건선이 많이 발생 기준이 밝혀짐으로써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선의 고전적인 치료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국소 제재가 있고 두 번째는 광선 치료, 세 번째는 경구 제재가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이 치료들을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또는 순환별로 치료를 해왔었는데 하지만 이 치료들이 장기적으로 치료 시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치료를 중단하면 계속 재발을 해서 예전 건선 치료가 많이 답보 상태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건선 환자들이 치료를 많이 포기를 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선의 발생 기준이 많이 밝혀지면서 근본적인 원인되는 면역물질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면역물질만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재들이 출시가 되면서 건선 치료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 있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안정화된 건선 변변, 즉 체표 면적이 5% 이하, 손바닥에 손가락이 5개 이하인 면적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국소재재 및 광선치료 예전에 고전적인 치료 방법으로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체표 면적이 5% 이상이 되고 점차 더 광범위하게 번지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전신에 염증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체 없이 전신 광선치료, 경구제재, 생물학적 제재 등을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5% 이상이 되고 나서 이런 수반되는 치료들을 5% 이하일 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환자분들이 부담이 됩니다. 약을 한 1, 2주 정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도 하고 혈압 측정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정되고 5%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국소재재나 국소광선치료도 많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경구치료나 생물학 제재까지 하는 거는 좀 과잉 치료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던 생물학적 제재라는 단어가 의학 분야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암치료 분야에서도 있는 것 같고 이 생물학적 제재 이게 과연 뭔가요? 생물학적 제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물을 재료로 만든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항체라든지 혈액성분 등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일컫는 용어가 되어서 일반적인 저희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화학물질로 합성시키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약품들과 별개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생물학적 제재들이 출시가 되면서 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선 중증도를 의미하는 파지스코에서 치료 반응을 평가할 때 파지 50, 파지 75, 파지 90, 파지 100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건선 중상이 50%, 75%, 90%, 100% 개선되는 정도를 수치화한 건데요. 예전 고전적인 약물들은 파지 50 달성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물학적 제재들은 파지 90을 넘어 파지 100 달성이 약 55에서 60%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선 생물학 제재 국내 건강보험 기준에서도 최초 치료 반응 평가에서 파지 75 이상을 달성해야만 추가로 건강보험이 인정됩니다. 미국, 영국 등의 지침에서는 완전히 깨끗한 피부로의 개선까지도 최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은 제 환자분 사진인데요. 생물학적 제재 3회 투여 후 건선이 거의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건선 치료제들이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증건선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소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참 드라마틱한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충분한 치료가 당연히 동반이 돼야 되겠죠? 충분한 치료,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제재를 사용해야 되며 그 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선 기존 고전적인 약물이나 광선 치료조차도 안 해보신 중증건선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저에게 오셨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어서 그냥 포기하고 사시려다가 희망을 안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획기적인 생물학적 제재가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고전적인 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의 용법과 용량 주기는 각각의 제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약물은 체중에 따라 또한 가지고 계신 개인 병력에 따라 각각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혈액검사 및 혈압 측정 등의 몸 이상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생물학 제재들은 0주차, 4주차 이후 8주 간격, 12주 간격으로 맞는 생물학 제재도 있고 1, 2주 간격으로 투여를 하다가 4주 간격으로 맞는 생물학 제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기준으로 제시된 용법, 주기에 따라 투여를 받으셔야만 제시된 치료반응 평가를 시행할 수가 있고 투여를 받다가 임의로 3개월 이상 내원을 하지 않으시면 다시 새로 평가해서 마지막 평가 기준을 20% 이상 악화된 소견이 있어야만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제재라는 게 보통 저희가 왜 치료를 받을 때 신약이다, 새로 나온 제재다. 이러면 보통 좀 고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많이 비싼가요? 주사 자체가 제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0단위가 넘어가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주기적으로 맞다 보면 1년에 거의 차 한 대 값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다행히 2017년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건선에 인정되는 고전적인 치료들을 정해진 기간 이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선 중증도, 아까 말씀드린 파지스코를 10점 이상, 체표 면적을 10% 이상이 될 때 피부과 전문의 확진하에 산정특례가 증독이 가능합니다. 일부를 보존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본인 부담이 10%로 되고 국가에서 90%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건선과 건선 관절염으로 각각 산정특례를 받을 수가 있어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고전적인 치료로는 광선 치료, 그리고 메토트렉세이트, 셀크로스포린, 아시트레틴이라고 하는 전신약물이 있습니다. 이런 인정되는 약물 치료를 했는지 여부와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고 중증건선에서는 피부 조직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5년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건선 관련 치료비가 아까 말씀드린 본인 부담 10%로 경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5년이 경과가 되면 다시 제시한 갱신 기준을 만족하셔야만 산정특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고 치료제도 고가인데 그중에서 10%만 부담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환자들의 부담이 참 많이 경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가격 면이나 치료제 말고도 진료비 모든 게 다 10%시거든요. 건선과 관련된 모든 진료비, 치료비가 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생물학적 제재가 좋은 점만 저희가 들었어요. 제가 얼핏 생각이 들기로는 면역 관련 물질을 차단하는 그런 기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부작용 같은 경우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면역 관련 물질이다 보니 관심사가 혹시 이게 암이 생기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감염이 더 심하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17번 면역물질 차단제와 23번 면역물질 차단제에 대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B형, C형 간염, 결핵 등의 감염에서도 치료전과 치료하면서 정기적인 혈액검사로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에도 문의가 많으세요. 그래서 사백신 또는 불활성화된 균주 백신인 매년 접종하는 독감, 그다음에 65세 이상에서 무료 접종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생물학체제 투여 중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살아있는 균주를 접종하는 생백신인 경우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생백신 투여 12주 전에 생물학체제 투여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체제 투여 전 미리 필요한 생백신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생물학체제 투여 중 생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그 후에 4주 이후부터 생물학체제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생백신으로는 수도, 대상포진, 그다음에 홍역, 풍진, 볼거리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 MMR 백신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선에 대해서 원인부터 시작을 해서 고전적인 치료 방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 방법, 생물학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생물학체제 를 용법과 용량에 맞춰서 잘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건선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 및 전신질환입니다. 즉 면역 이상 반응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물학체제 투여 중에 중단 시 면역물질이 다시 작용을 해서 건선이 다시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재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고에 의하면 생물학체제 중단 시 2년 내에 대부분 재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즉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다가 중단 시에 다시 혈압이랑 혈당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것처럼 건선도 평생 관리를 해줘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생물학체제 주사 시작 후에 수개월 내에 건선이 치유가 되면서 깨끗한 피부가 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생물학체제 를 투여를 하셔야만 계속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부가 없어져서 깨끗한 피부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몇 주 간격으로 주사를 하셔야 되나요? 간격을 각각에 맞으시는 주사마다 정해진 간격이 있습니다. 건선이 다 깨끗하게 됐다 하시더라도 그 간격에 맞춰서 오셔서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예방접종 하듯이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주사를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산정튼내가 5년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4년 후에 갱신하실 때 어쨌든 6개월이나 또 약을 끊으셔야 됩니다. 약을 끊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걸 보고 평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꾸준히 오셔서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건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유명한 미녀와 야수입니다. 야수는 왕자님이었지만 마법에 걸린 야수가 된 것이죠. 건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건선이라는 마법에 걸린 것이죠. 건선 변변으로 해 다른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수는 장미꽃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마법이 풀리게 되어 다시 멋진 왕자님이 되죠. 건선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선 환자분들께 좀 더 관심을 갖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격려해 주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최근에 획기적인 발전된 치료들을 받아보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남현민 센터장과 함께 중증 건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겨내면 더 강해진다. 극복해라.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말들은 얼핏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도움은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꼭 기다리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